수사 15번 시즌 헬게이트리그 2라운드 라고나세카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그리드는 GT기어팀의 LSA 선수고요. 2그리드에는 알크래프트의 G막파 3그리드 태풍팀의 연일 선수고요. 4그리드에는 팀 EXP의 PMU 선수 5그리드는 범스의 DVR. 어우 지금 순위가 다 다르네요. 그 다음에 6그리드는 장우혁 선수고요. 팀 IMG의 오빌리비언, 에보나이즈, 유닛장, 만냅, 슬러그스틴저, JDH, 아르고스, 두부 선수 순으로 총 14대가 주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연료가 오늘도 애매하다고 합니다. 정말 애매하게 지금 선수들이 기름이 연료가 24.7렘 나오는데요? 아니 저는 25.3렘 나오는데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연료관리, 또 연비관리가 있어야지만 완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해게이트리그 귀차니즘님이 개인적인 집안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합니다. 집안에 약간 사정이 생겨가지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설계가 진짜 그 간들간들한 설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액셀을 안 밟죠. 액셀을 밟으면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스로트를 밟는 것조차 연료가 나가거든요. 거의 안 밟습니다. 누구가 밟고 있는데? 기름이 남나? 연료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연료관리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근데 진짜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불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차니즘님이 대회를 위해서 그런 랩수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온 선수입니다, 진짜. 그, 디자인을 할 때. 자, 꺼지고 경기! 스타트합니다! 자, 1그리드, LSJ, 2그리드, 지막파, 그 다음에 태풍팀의 연일 순서거든요. 자, 1그리드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차량은 여전히, 그렇죠, 당연히 LSJ 선수고요. 2그리드는 지금 지막파 선수가 뺏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안쪽을 점유하면서 어, 이거 어떻게 되죠? 바깥으로 많이 빠졌어요. 순식간에 두대의 추월은 안되겠죠. 일단은 LSJ 선수가 막아, 서나요. 일단 사이드 바지 사이드로 계속 가긴 가는데 안쪽 코스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어, 사이드 같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막아서네요. 일단은 막아섭니다. 일단 LSJ 선수가 일단은 막아섰어요. 그렇죠, 일단은 막아서는 LSJ. 그 다음에 2등에 어, 태풍팀의 정렬이 선수고요. 그 다음에 3등에 알크래프트의 지막파, DBR, PMU 선수 순으로 경기 진행이 됩니다. 아, 이거 지금 PMU 실수했죠? 그러니까 바로 에버나이즈 선수가 어, 추월에 성공을 하면서 5등 올라가고요. 자, 코크스쿨이 여기 중간거든요. 이 다음에는 코크스쿨의 코너가 시작되는데 여기가 사실 이, 라구나세카에서는 핵심인 에, 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유튜브는 3위초 딜레이가 있습니다. 아, 아무나, 아무도 실수 안해요. 아무도 실수 안하는데 여기서 PMU 선수와 약간의 충돌, 만렙 선수 간의 충돌이 잠깐 있었고요. 와우. 아, 후미건 사고 났어요. 후미건 지금 사고 났어요. 아, 두부 선수가 사고에 휘말리면서 14등 최후미건으로 떨어지고 갑니다. 네, 방송 드레이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헤헤. szule nur 네, 방송 드레이가 불어 넌 coins insect 축 아, 마이크 안 들렸나요? 어 아, 저 혼자 말하고 있었나요? 아, 또 방송사고가 열심히 방송하고 있었네 자, 지금 5등, 6등 간의 배틀도 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럼 언제부터 말을 안했죠? 잠깐 말을 안했나요? 말이 안했나요? 네 자, 코크스 크루에서 장우혁 그리고 에버나이즈 PM뉴스 추월하면서 이거 지금 역전됐어요 PM뉴스 5등까지 올라갑니다 어, 지금 팀 EXP 입장에서는 팀 간의 배틀 그리고 중간에 범스 아, 컨택 약간의 PM뉴스와 DVR 선수의 컨택이 있었고요 아, 지금 마이크가 꺼져있는지 모르고 혼자 열심히 떠들었네요 뭐, 이런 부분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아, 유튜브는 30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방송 딜레이가 방금 홍출 장비 관련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문제고요 아, 그래서 DVR 선수가 에버나이즈 선수를 가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렙 선수 약간의 피해를 입었고요 야, 이거 지금 범스팀의 DVR 이거는 조금 무리했죠 아, 이거는 좀 심했어요 아, 가격을 했다는 어, 브레이킹에 미스가 발생을 하면서 어, 바디체크가 있었습니다 예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 거기서 그게 그 그게 거기서 캐시로 이어집니까? 어, 저는 모릅니다 알지 못하고 역시나 제가 말했죠 1등은 오늘 이거 LSJ 선수가 무조건 우승할 거다 제가 미리 이제 말씀했던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2등, 3등 싸움이 재밌는데요 아, 아, 이거 미끄러워 아, 이것도 갑자기 또 실수가 발생을 했네요 아마 뭐 그래픽 문제거나 뭐 이런 부분 있을 텐데 진짜 코크스쿨이 방심할 수 없는 코너라는 걸 정확하게 지금 방금 상황에서 증명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언제든지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와, 근데 선두컬이 얼마나 지금 붙어간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살짝 스피들이 났는데 복귀하자마자 순위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예 또 렉이 분명히 렉일 거예요 정렬 선수는 이분 실수하는 선수가 아닌데 또 한 번씩 컴퓨터가 멈추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 분명히 렉일 겁니다 자, 어느 순간 지금 장우혁 선수가 지금 3등 가져올러 왔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장우혁 선수 1브리그에서 3등이면 개인 최고 성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선수도 실제 그 아마추어 대회는 나가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아, 충돌 이거는 아, 조금 무리했어요 아, 이거 꽝했죠, 이거 아 욕심이었죠 사실 이거 여기서는 욕심이 없고 같이 나가면서 그 다음 코너나 좀 더 봤어야 되는데 조금 섣부르게 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아, 큰 손해를 끼칩니다 큰 손해를 보고 자, 그 사이에 지금 PMU 선수가 지막파 선수하고 배틀 이어진다 아, 또 바디체크 있고요 일단 추월해 나가는 PMU 2등으로 올라갑니다 아, 지막파 아, 아, 뭐죠, 뭐죠? 에버나이즈 이거 지금 PMU 선수 팀 작전인가요? 어, 그리고 뒤에 지금 에버나이즈 아, 지금 만렙 선수하고의 또 약간의 어, 싸움이 있고요 이게 지금 지금 PMU 선수와 에버나이즈 선수 같은 팀이란 말이에요 이거 일부러 야, 내가 갔으니까 내가 까 이런, 지금 이런 작전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농담이고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어, 하는 선수들은 아니니까요 예 조금 싸움을 붙여보자면 어, 그렇지만 팀 EXP에서 그런 일은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력자의 앞에서 그렇게 어, 어 개긴다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 표현이 그런가? 어쨌거나 참조주님을 괜히 건드려서 좋을 건 없거든요 예 자, 어쨌거나 지금 2등, 3등은 또 간격 계속 또 붙여가고 있죠 자, 슬립 스팀 나옵니다 여기서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바깥쪽 이건 크로스 라인이겠는데요 그렇죠 바깥쪽으로 빠지면 크로스 타겠다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인님 미드 아웃 정확한 크로스 디펜스 라인을 타는 PMU 선수고요 아, 지금 PMU 선수가 디펜스 라인 타요 지금 무조건 디펜스 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뒷차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짜증 나거든요 그러니까 디펜스 라인 탄다는 거는 레코드 라인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탄다는 거기 때문에 랩타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뒤에 차가 따라온다는 이건 또 팀 EXP의 작전인가요? 뭐, 경기 참여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참여 같은 경우는 뭐 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상관이 없어요 이제 기본적인 매너만 지켜주고 시간 맞춰오면 아무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거 일부러 PMU 선수가 천천히 가고 에버넷 선수가 따로 오게끔 만드는 그런 작전을 팀 EXP에서 펼칠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제 니르대에는 지금 없어서 경기를 참여하시려면 여기 맞춰서 연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작전 따위는 없죠 그렇죠 다시 뭐 마리팀이라고 하지 실제로 팀간의 작전을 짜고 이렇게까지는 왜냐하면 굳이 뭐 GT기어 리그를 제외하고는 리그 상금이 따로 없거든요 나침봉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뭐 하는 선수들은 제가 하는 팀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DH 아르고스 여기서 좀 재밌어지는 3파전 싸움이고요 자 이거 2등 3등이 굉장히 도취라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1등을 한다고 1등을 한 입장에서 GT기어 그 이제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선수가 1등이네요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면 카메라에 안 잡혀요 왜 카메라에 잡힐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12초 13초 차이인데 굳이 이거 보면 그냥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굳이 잡아 처음하고 마지막으로 보면 되는 거죠 사실 자 그리고 슬러그틴저 유닛 두부 유닛장 후미권이 오늘 굉장히 철한데요 지금 만렙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90 11 11 12 13등 배틀이죠 여기가 꿀짱 아 여기서 또 약간 실수가 발생하면서 두부 선수 오늘은 또 두부 선수 또 응원하라고 야 응원하라고 방송 보라고 내가 오늘 한 건 해주겠다고 한 건 제대로 했네요 두 건 정도 했죠 이 선수 네 아 두부 선수 오늘 응원까지 왔었는데 방송에 아 오늘 이것도 또 오늘 또 잘밤에 또 북구북구 하겠는데요 분명히 페이스는 다 나쁘죠 퀄리까지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레이스에서 또 접촉사고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아 오늘 경기 좀 안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 여전히 2등 3등을 그 화요일 경기를 예 보는 듯합니다 어 이거 안쪽으로 파고들이면서 야 지막파 이거 절대 놓치지 않죠 그대로 추월성공하는 아 창조자 아이크래프트 지막팝니다 야 그대로 이건 너무 큰 실수였고 코크스쿠리어에서도 어 이게 어떻게 어 사고 났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많이 와봤고 그렇지만 지막파 유유자적 2등으로 복귀하고요 아 이거 PMU 아 PMU 선수가 엄청 큰 피해를 봤어요 어 어 라임 좋았다 아 저 5등까지 순이 내려갔습니다 이거를 자 이렇게 되면 태풍팀의 연인 선수가 지금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갑자기 2등 3등 배틀이 바뀌었습니다 돌려차기 아 돌려차기는 아니고요 에 아 아 거시하기 채팅창에서 돌려차기 했다고 아 이게 순간 이제 스코크스쿠리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쪽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킹에 미스가 있었고 바깥쪽으로 언더가 나면서 코스아웃사람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워낙 근접해서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PMU 선수가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이런 접촉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어 상황이었고 뭐 관전자 입장에서는 또 재미난 어 장면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PMU 선수가 또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빠르기 때문에 팀 ESP에 그 멀티즈빌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어 이거 어떻게 이거죠 어 이거 위험했어요 에보나이 선수가 실수를 하면서 PMU 선수가 환급하게 피했습니다 4등으로 올라가는 PMU고요 이제 5등의 DVR 다시 범스팀의 DVR 선수가 5등으로 올라오면서 오늘 1등을 제외한 2등부터는 정말 알 수 없는 순위의 연속이네요 아우 경기 그런데 지금 이 선수들은 연료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연료가 간당간당하다는 거 너무 타이트하게 타다가는 연료 부족으로 인한 리타이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경기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차량 자체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차가 연료를 좀 더 적게 쓸 수는 있거든요 두부님 이런 모습 보이려고 아세토를 시작했나 자괴감이 드네 아 두부님 팬은 언제나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1서버에서 하위권 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지금 여기서 하위권 이라는 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는 하위권을 해도 돼요 왜냐 여기 1서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꼴찌하시는 분이 2서버 가면 1등합니다 예 2서버에서 탑일 거예요 두부님은 2서버같이 무조건 탑일 겁니다 예 2서버를 기준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1서버는 아니고 2서버에서는 내가 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 고 말을 좀 빼먹었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퀄리까진 좋았어요 예 2서버 가시면 두부 두부 선수 정도면 정말 상위권에서 우승 경쟁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꼴찌하면 아마 다음 경기에서는 2서버에서 만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2서버 광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12등까지 14등 꼴찌였는데 두 계단 상승해서 12등까지 올라간 두부고요 아직 경기는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는 게 함정 가득이긴 합니다 그렇죠 연습 1서버에서 달리시는 분들은 연습하시는 분들이 성적이 잘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예 그만큼 그니까 어느 정도는 다 1서버는 지금 어느 정도 달린다 하시는 분들은 대충 달린다 어느 정도 다 나오고 다 비슷한 랩은 나와요 그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자신만의 본인만의 공략법을 갖춘 자가 더 빠른 자가 되는 거거든요 어 이거 이거는 안쪽 안쪽 열렸죠 아르고스 선수가 이거 판단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유 공간이 안 나오네요 그니까 안쪽 비틈을 살짝 노리긴 했었는데 조금 더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걸고 어떻게 해볼 텐데 아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벨로섬님이 커트라인 4점 차이로 레이팅 4점 차이로 2서버로 일단 떨어졌고요 벨로섬님도 굉장히 또 실력있는 선수죠 이 서버에서는요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후미권도 재밌고 아 여기 3파전으로 이루어집니다 PMU 선수 어떻게 된거죠 PMU가 2등 올라가요 오 잠깐 못본 사이에 코쿠스쿠리에서 어떤 변수가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PMU 선수가 2등으로 올라 가고요 지막파 3등 태풍뒤 연휴 4등입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에 PMU 영입은 팀 EXP에 영입 잘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여전히 GT기어의 LG 이순재 선수는 오늘도 혼자 예 유유자적 엄청난 랩타임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오늘은 1등을 하겠네요 아 지금 지막파 선수가 한계단 더 내려가면서 4등으로 아 뒷심 빠지나요 초반에 항상 이 선수가 지막파 선수는 좀 그런게 있는데 뒷심이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랩타임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데 후반 가면 갈수록 순위 상승하기보다는 순위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아 오늘 다시 한번 순위 끌어올려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죠 그치만 최근 성적 항상 그 탑5정도는 해준 해준 선수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워낙 그런데 뭐 LSE 선수가 710 이미 5천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팀 EXP ING 제발 화이팅 아 오늘 또 국가님께서 또 팀 응원하셨네요 팀 EXP 팀 IMG 화이팅 하라고 또 좋은 응원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이 응원에 흡입어서 지금 PMU PMU 선수가 2등까지 이거 지금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1.8초 1.9초 이거 PMU 2등 된 것 같아요 거의 문제를 에보나이즈 선수가 얼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DVR 범스팀의 DVR 선수하고 지금 지마파 선수가 페이스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팀 EXP 오늘 2등 4등 2등 3등 각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 편파적인 어 해설을 하는 거 중계를 하는 거 전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항상 공정한 마음으로 어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하파 선수가 현재 4등으로 내려왔고요 지금 페이스가 조금 떨어지는 게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 랩타임 한번 볼까요 지하파 선수 랩타임이 아 지금 9랩제 2분 18초 34초 34초 37초 지금 랩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28초는 사고 때문이었나요 아무튼 좀 더 분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지하파 선수 같은 경우는 반면에 엘스제 선수 한번 랩타임을 볼까요 지금 엘스제 선수가 랩타임 보세요 일정한 랩타임을 기록하면서 아 9랩제 피치했나 9랩제 타임이 좀 더 좀 이상이 나오네요 꼬여나올 것 같습니다 아 9랩제 이거 타임이 좀 다 전반적으로 꼬여서 나왔네요 이게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오류 제 마이크 소리가 줄어들었나요 아 마이크 소리 그대로인데요 마이크 소리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 여전히 1등은 GT기어의 엘스제이고요 2등에는 PMU 선수가 점점 따돌리고 있어요 지금 2초까지 따돌리면서 2등으로 단순히 올라왔고 3등에는 태풍팀의 전용수 4등의 지방파 5등부터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예 상황입니다 방송 약하게 들립니까? 아아 그럴 리 없습니다 방송 제대로 들릴텐데요 예 아 지금은 그러면 잘 들립니까? 예 지금 약간 또 방송 잠깐 변경을 했습니다 예 아 잘 들린다고 합니다 자 1등에는 1등에는 GT기어의 LS제이 그 다음에 EXP의 PMU 3등의 탭핑팀의 정년호 선수 지막파 DVR 그리고 에버나이즈 장우혁 선수가 와 근데 이 선수 와 근데 이 선수 대단한게 일단 7등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지금 앞에 트레인에 지금 형성이 그 붙어갈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제 아직도 10바퀴 11바퀴가 남아있어서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타이어에 대한 그 마모 타이어 마모에 대한 입질이 지금 오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선수들이 케어를 해서 달릴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연습 플러스 이제 순간적인 차가 마모됐을 때 그러니까 TT연습만 했다면 레이스 페이스를 연습하지 않고 타임어택만 어 연습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타이어가 무뎌지는 가운데 브레이크를 좀 더 빨리 잡아야 되고 제동거리 어 핸들링을 조금 더 어 적게 틀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타이어의 변화에 따른 주행 변화 누가 가장 최적화에서 달리느냐 이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긋난다고 하면 바로 랩타임 차량이 스피난다거나 그런 이제 큰 사항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력 차이입니다 아니면 뭐 센스 싸움 센스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차량이 마모되면서 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제 슬슬 지구력 싸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제 차량 이 차량을 컨트롤하기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5등 6등이 굉장히 치열한 짐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둘 다 색깔은 약간 노란색인데 어 또 GT기어 차량을 타고 있는 팀행 EXP의 에버나잇 선수 아 디지밟이 실수했어요 이거는 열렸죠 열렸나요 아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많이 들어가면서 에버나잇 선수가 일단 추월에는 실패했는데 순간적으로 100% 식은 땀 흘릅니다 저렇게 되면 아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사이드발 사이드 만들고 DBR 선수는 무조건 안쪽 막아야되요 예 해당 카페 아세토 코르사 카페입니다 네이버 아세토 코르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카페 뜹니다 자 에버나잇 선수가 안쪽을 파고들면서 결국 추월에 성공하면서 5등 올라갑니다 자 6등에는 범스의 DBR이고요 야 이거는 지금 여기 추월할 수 있는 원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DBR 선수가 실수한 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앞차의 실수를 계속해서 자극을 한 겁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그 멘탈이 살아나기 전에 압박을 통해서 어 결국 실수를 유도로 하면서 첫권에서 안쪽을 파고드는 선택 그리고 추월한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떨쳐내야죠 떨쳐낼 수만 있으면 5등은 확정인 거고 떨쳐내지 못한다면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역공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코크스쿨에서 안쪽 이거는 DBR 조금 무리했죠 이거는 이거는 무리였어요 충돌이 났었는데 사실 여기서 안쪽 들어가는 거는 사실 공간이 없었다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아 조금 무리했던 주행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추월은 일어나지 않았고 에보네이 선수가 또 한 번 막아섭니다 약간 지금 아까 실수한 이후로 DBR 선수가 조금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흥분하고 있고 자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고 한 뭐 20렙이라든지 21렙쯤에 내가 추월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계획을 새로 짜야 되거든요 지금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을 하고 이러니까 계속 첫 코너 실수하고 또 밀리죠 그렇죠 실수는 계속 찾아오는 거거든요 빠르게 지금 멘탈 케어가 안되면 순위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위 내준 건 내준 거고 내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지금부터라도 잘 달리면 되는 거거든요 빠르게 자기 판단이 필요합니다 방송 준다 그러니까 준 건 준 거고 그럼 내가 그냥 빠르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유지할 건 유지하고 이런 판단이 빠르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지만 또 제대로 된 주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앞차가 실수하면 또 다시 기회가 나오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되어버리면 뒤에 따라가는 장우혁 선수가 DBR 선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실수가 나온다면 사정권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PMU 선수의 또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건가요 사실 PMU 선수가 PMU 선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선수 TT 그러니까 타임은 빠른데 그 레이스 관리라고 하죠 타이어의 관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게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확실히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하게 들어가면서 레이스 후반에 될수록 타이어 마모 때문에 페이스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슬슬 슬슬 타이어가 마모가 되면서 떨어지기 시작할 타이밍이 하거든요 그 반면에 타이어 관리 능력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월등하다고 지금 표현되는 지금 말할 수 있는 태풍팀의 연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재미난 배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두 선수 악연히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 또 엄청난 PMU 선수의 또 어부레시브한 주행과 맞물려서 이 두 선수가 또 엄청난 또 이런 설절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아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만나서 제발 사고가 남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또 감정 싸움으로 또 치달 치달으면 또 안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경기가 이 두 선수 간의 경기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지막파 선수는 이미 이제 페이스 많이 떨어졌고 에모나이즈 선수는 지금 DBR 선수를 이제 물리치면서 약간 5등을 좀 굳히기 들어가는 것 같죠 장우혁 선수는 실수를 했네요 어 따라가다가 실수를 하면서 DBR 선수와 격차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와 지금 40초 벌렸나요 거의 뭐 한바퀴 벌릴 기세인데요 LSJ 엄청난 오늘 카논보도 01번이에요 1등을 하겠다는 거죠 야 정말 오늘은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예 LSJ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LSJ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난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르고스 선수는 또 오늘 13등을 담당해주고 있고요 왜 그러죠 뭐 문제있냐 흠 네 아 지금 아 지금 이거는 지금 페널티 들어간 것 같죠 아 이렇게 되면 오 지금 지막파한테 기회가 왔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3등 지막파 어우 이렇게 PMG 굳혔죠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PMG 선수 7바퀴 버틸 수 있죠 아 닐님이 실수했어요 이번에 팀 EXP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어 다행인 점이라고 예 될 수 있고요 지넬루야 야 또 어 지막파님이 또 어 어떤 또 어 끝내주는 주행을 펼쳐줄지 아 나 멘트 칠라 했다가 내가 좀 참았다 어떤 끝내주는 오줌이 쌓일 뻔한 그런 주행을 펼쳐줄지 또 기대해보는 배터리 나오겠네요 3등 4등 지막파 대 어 닐선수 간 아 실수했어요 이거 안쪽 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캐치했어요 빠르게 대처했고 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오줌이 나올 뻔한 그 주행이었죠 방금 지넬루야 어 긴장 많이 했어요 아 그래도 레코드 라인을 타면서 야 이게 순간적으로 슥슥슥 넣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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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다가 들어가니까 찔러 놓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까지 유지를 합니다 야 이거 심리전 굉장히 잘 들어갔었죠 이번에는 아 그런데 어우 살렸어요 살렸어요 아 쫄깃쫄깃합니다 이 경기 둘 다 차량 자체가 지금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틀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마모가 많이 됐거든요 지금 슬쩍슬쩍 간보다가 자리주니까 들어간거였거든요 이번에는 자 이거는 슬립스트림 코크스쿠르에서 승부를 볼지 승부 봅니까 아니죠 못보죠 못보죠 역시나 코크스쿠르은 위험하기 때문에 못보고 이거는 뒷차보다 라인을 좀 더 크게 타서 가속도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서 앞차가 실수하는 바람에 딱 가속도 전개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그런데 지하파 선수가 이번에 바깥쪽으로 크게 언더가 나면서 살짝 열렸는데요 그대로 찍어 누르면 바깥쪽으로 찍어 누르는 태풍팀의 늙선수구요 결국 다시 한번 추월을 해냅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구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막혔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막혔는 것인가 아니면 앞차가 정확하게 앞에 있는 상황에서 막힌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터무니없이 브레이킹으로 인해서 디펜스가 된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정황상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고 어 누구 잘못인지 어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걸 이제 뭐 리뷰를 통해서 뭐 또 분석을 해보고 다각도로 이 화면 저 화면으로 이 사람 온보드 저 사람 온보드 뭐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면 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럴때는 무조건 이 차가 잘못이다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케이스가 워낙 이런 상황인데 다른 부분이 좀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보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게 맞겠구나 아니겠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오늘 달렸던 선수분들과 또 지켜봤던 시청자분들과 또 중계했던 저와 같이 이제 다각도로 이제 분석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이런걸 하면서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이런걸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은 또 고쳐나가고 조금 더 리그가 수준 높은 리그가 되기 위한 어 하나의 또 관문이라고도 볼 수가 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피드백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리그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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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졸았나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러죠 졸음운전은 가장 위험한 운전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코스아웃을 이거 좀 포기했다는 것 같네요 예 집중력 저하라고 렉일 수도 있고요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나요 아 렉이겠죠 자 여전히 어 지금 백마커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어 두부 선수도 자리 비켜주죠 오우 깔끔하게 비켜주네요 오늘 뭐 독주를 하고 있는 LSJ입니다 사림구독 조름심덕 아셔야죠 예 내가 졸리게 하진 않았는데 아 근데 LSA선수가 주행 한번 온보드 한번 볼게요 이 선수 지금 시종일간 랩타임이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게 뭐냐면 랩타임 변동이 크지 않아요 이건 잘못 나온거고 어 이거 좀 오늘 좀 아 왜 퀄리지 아이고 어어어 참 아 이때까지 퀄리꺼 보고 있었네 아 그쵸 이제 아 아까부터 오류가 났었네요 그쵸 랩타임 자체가 이 선수 크게 막 달라지지가 않아요 지금 방금 랩 21렘만 조금 쳐줬고 나머지 계속 꾸준한 랩타임을 지금 기록을 했거든요 그쵸 아 위에 퀄리라고 적혀있었네 아 또 항상 또 1인 방송이기 때문에 또 요런 그쵸 연료가 부족해서 연료를 좀 더 덜 쓰는거일수도 있죠 예 연료관리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2등에 PMG 선수고요 3등에 PMG 선수 지방파 선수는 페이스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나오는게 음 그렇죠 아까 지금 35초 16렛 때 베스트를 찍고 37,8초까지 지금 41초까지 쭉쭉 랩타임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1등에는 GT기어팀에 LSJ 선수가 현재 1등으로 달리고 있고요 2등에는 PMU 3등에는 TF2 진고 08초까지 2등에 2등이 3등이면 3등이 3등으로 달리고 2등에 그래서 뭐, 뭐,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인짠 선수도. 10등에는 팀 IMG의 만렙 선수고요. 이 선수, 제가 알기로 되게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선수는 고등학생이죠, 예. 이제, 엄마, 아빠의 눈을 피해서 경기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허락을 막고 하던가, 예. 이, 연습시간만 많으면 충분히, 자,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청소년들은 이 뇌가 살아있어요,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연습시간만 많으면 언제든지 실력이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다는 거고. 뭐, 오늘 뭐 10등, 본인이 좀,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두 바퀴 남기고, 지금 윤희짱 선수하고 또 한바탕 충분히 또, 어,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11등에는 두부 선수, 오늘, 또 많은 기대를 안고 있었던, 두부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아, 제가 봤을 때 두부 선수, 다음 주에는, 다음 경기부터는, 이 서브 한 번 내려갔다가, 내려가서, 동을 한 번 품고 다시 올라오면, 그때부터 좀 달라지지 않을까. 어,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경기는, 퀄리까지, 랩타임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 초반의 사고, 불운의 사고들이 좀 이어지면서, 지금 본인만의 레이스를 좀 펼치지 못한 게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학생 때 공부를 하겠습니까? 예.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더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직장도 다니시고 하는데, 더 많은 연습을 할애할 순 없잖아요. 그니까, 청소년들을 따라가려면, 스틱력에서 분명히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연습할 시간이 더 없죠. 어른들은. 그렇기 때문에, 강경, 이 실력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자, 이번에 바깥쪽으로 돌아보는, 맞네. 유닛장 선수가 안쪽을 디펜스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바깥쪽으로 돌았죠. 어? 어, 장우현 선수 피트? 이거 제가 봤을 때, 연료 없어서 피트 한 거 같거든요.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장우현 선수가. 그게, 연료가 오늘 좀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아마, 연료가, 다 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선수 놀기 시작했어요. 아, 또 이거 또 관종 이거! 이거 지금 일부러 드리프트 막 하는 거 같거든요. 워낙 간격이 많이 벌어져서, 그냥 쉬엄쉬엄 탑니다. 엘에스제이. 또 엘에스제이 선수가, 또 마지막 랩이고 하면, 또 심심하면, 간격이 많이 벌어지면, 또 한 번씩, 이런 또 쇼맨 시비를 또 보여주거든요. 아, 오늘 워낙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 뭐, 더 이상 뭐, 말을 해서 무엇하리. 한 번 스핀 해주면 좋을 텐데요. 전혀, 어, 그런 일이 없죠. 마지막에 카메라, 항상, 마지막 랩, 마지막 코너에서는, 카메라 잡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선수, 뭔가 해줄 겁니다. 마지막 피니쉬는, 뭔가 해줄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해줄죠. 아, 이거 실패했어요. 이거 좀 더 멋진 거 할래요,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실수했어요. 아, 이거 좀, 어, 왜 저렇게 했죠. 아, 일단 피니쉬에, GT기어의 엘에스제이 선수의 우승으로, 오늘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2등에는 팀 EXP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꾸준한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PMU 선수가, 2등으로, 이제, 피니쉬, 할, 예정이고요. 이제 3등에는, 태풍팀의, 어, 정렬 선수가 3등으로, 어, 피니쉬하네요. 4등에는, 지막파 선수죠. 어, 지막파 선수가, 오늘 4등, 지금, 백마커분들 피니쉬가 있어서, 순위가 조금 꼬여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등에 지막파입니다. 4등에 지막파, 5등에는, 디벨 선수가 결국 5등 합니다. 그 다음에, 6등에는, 에모나이즈 선수고요. 7등에, 오빌리비언. 그리고, 8등에는, JDH, 9등에, 만렙, 10등에, 에모나, 아, 유닛짱, 선수, 순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될 듯 하네요. 아, 지금, 아, 지금, 엘게이 선수가, 엘에스에 선수가, 마지막 리뷰 드리프트 하려고 했는데, 기름이 모자라서, 하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어, 헬게이트리그, 2라운드, 라고나세카, GT기어팀의, LSJ 선수 우승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이츠이帶.